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반듯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한양대학교의 백운규 교수입니다. 짧은 영광 매우 긴 고통.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의 치명적 실수 문제는 과거에도 한 번 다뤘지만 새로운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죠. 한수원의 소위 경제적 조작으로 월성 1호기를 멈추게 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저도 공명호 tv를 통해서 보도를 했죠. 한수원에 계시는 한 분이 경제적 조작을 한 자료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월성 1호기를 닫기 위해 가지고 경제적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하기에 조작을 선거 조작도 하고 여론 조작도 하니까 대한민국의 조작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조작 좀 하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담당 국장이 백운규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법정 진술이 나온 겁니다. 문모 전 산업통상부 국장이 8월 23일 날 월성 원저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의 공판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서 정부가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한국 수력 원자력에 회신했다 이렇게 증언하네요. 꼼짝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정통관료 출신이면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알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본인에게 어떤 책임이 돌아오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런데 이제 교수로 오래 하다가 어떻게 이제 행운이 함께 해가지고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소위의 공직 수행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는 불법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한 거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참 지난 날 조직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면 이런 일을 범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젊고 권력욕에 대한 욕심이 있고 사심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백원규 장관은 아주 무난하게 그냥 대학 교수를 하고 지낼 수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64년생이고 마산 출신이 되구먼요. 이제 58세인데 이제 앞으로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이 따를 거 아닙니까? 그게 겁나거든요. 민사소송이. 민사소송이 아주 겁납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사회이사라든지 이런 기관을 개입을 해보게 되면 항상 찜찜한 것이 소위 민사소송에 연루되는 거죠. 이사의 의견사항 가운데서 법을 위반한 경우.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져도 사회이사를 하더라도 보험도 들지만 회의록 같은 데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네요. LG카드 사태가 불거졌을 때 어떤 회사의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다수의 이사들이 재정경제부의 그런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반대를 하더구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배임 혐의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뭐 다 물러났습니다마는 그런 사회이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항상 떠오르는 것이 그런 거죠. 배임과 관련된 사항들. 맹백한 배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인데 정말 딱하게 된 거죠. 가장이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그냥 만신창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교수하면서 돈을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현역에 계신 분들은 악과 타협하면 안 되고 불법과 타협하면 안 되고 그런 겁니다. 놓으라고 할 수 있을 땐 놓으라고 해야 되는데 뭐 청와대의 은혜를 받아서 장관이 됐으니까 청와대의 관계자가 대통령 그런 하명을 받들어서 월성 1호기를 상징적으로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경험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따랐던 거죠. 결국은 그것이 본인 인생을 완전히 그냥 어거치게 한 겁니다. 분명하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를 통해 가지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하게 되면 한수원에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럼 이게 다 이제 공사지만 상장된 기업들이니까 엄청난 책임이 돌아온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들이 그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게 되면 그러면 뭐 대단한 거죠.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계 폐쇄에 대해서 정부가 비용 보전을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에 그것도 공문을 한국수력원자들에게 해신했다. 이 공문을 작성한 정통관료 출신인 문모 국장도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공무원인데 다 할 건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겠는지. 그러니까 월성 1호기 해체 비용만 수천억이 드는데 수리비용 5천억까지 더하면 1조 원 안팎의 돈 낭비가 되는 셈이라서 당장 하수원의 이사들이 배임 혐의 등을 우려해서 극심한 반대를 할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 자서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은 살아가며 절대로 악과 손을 잡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악과 타협해서 안 된다. 악과 타협하는 순간 그 소위 타협의 조건이란 것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악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지금 걸려든 거죠. 산업부의 문모 국장이나 지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그야말로 짧은 영광 매우 긴 고통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수원 질의를 한 거죠 한수원도. 한수원 담당자들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서 공문을 받아야 그걸 갖고 한수원의 이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조직 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뭐죠? 바로 주무 부처에다가 공문을 던진 겁니다. 한수원 질의에 대해서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2018년 6월 14일 날 회신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비용 손실 보전 문제를 모두 검토하겠다.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산업부가 정부 돈으로 손실 보전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월성 1호기 폐쇄를 빠른 시간대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공문을 보낸 겁니다. 전 산업부 국장은 한수원에 회신하는 공문은 당시 정모 청와대의 원전산업정책과장 정결사항이었다. 그런데 이 정과장이 현명한 사람이네요. 정과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정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내가 정결 처리했다. 여기서 이제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보전 비용 보전 문제는 민감하고 중요해서 정과장이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그때 내부 자료를 보니까 뭐 회계법인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숫자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숫자를 조작해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숫자 조작한 사람들 다 이번에 뭡니까? 그야말로 구속감이고 민행사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한순간에 그냥 인생이 그냥 파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수원의 원전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로 인한 비용 보전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은 제가 백운규 전 장관까지 보고하고 정결 처리했습니다. 2017년 당시 원전이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원전산업정책국에서 월성 1호기 관련 국정감사자를 만들어서 백운규 전 장관까지 보고했던 기억도 납니다. 다 까발겨지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걱정 안 했을 겁니다. 선거를 손을 댈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확신했기 때문에 무리한 일들을 다 한 거죠. 선거가 여러분들 시퍼렇게 살아 있었으면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분위기 2018년 여러분들 분위기 지방선거 압성 그 이후에 뭡니까? 무슨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그 당시 한번 여러분들 회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그냥 그 당시에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자신감을 얻었죠. 그냥 알라딘에 렘퍼처럼 모든 선거의 결과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법률을 위반하는 것도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헌법까지 뭡니까? 뭉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를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데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심히 걱정하는 거죠. 문 국장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이 진술한 검찰 진술 조사에 대해서 제가 진술한 것이 맞습니다. 뭐 이야기 딱 다 했네요. 그리고 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배시에 대한 책임, 가담 행위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해서 한수원의 1,481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대한 경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죠. 불법적인 일에 가담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다 까발려지 이런 거 아닙니까?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본인의 선거 조작이 들통날 거라서 저는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한 시민인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가 선거 데이터를 파헤치니까 범죄 전모가 다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판사들은 다 땅땅땅 선거 문제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인생사 돌고 도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조재현이, 천대엽이, 이동훈이가 감방 갈지 누가 압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백운규 전 장관이 감옥의 가칠이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모든 선거를 다 장악한 상태인데 누가 감옥 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세상 사람 잘 모르죠. 그렇게 세상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 백면스생으로 살아야 된 한양대 교수가 머리가 허옇게 다 샌대요. 저보다 많이 샤버렸구먼요. 얼마나 여러분들 노심초사가 되겠습니까? 당장 나오네요. 1,400억 원대 배임혐이 백운규 추가 기소하기로 문재인 청와대도 곧 수사에 들어간다. 백운규가 단독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탈원전을 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봅니까? 여러분 어떤 사안이 터지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그 사건에서 왈과왈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 자인가? 그걸 찾게 되면 그게 주범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온 문재인이란 사람 아닙니까? 백운규가 이득이 됐기 때문에 탈원전을 한 거 아니잖아요. 문재인이니까 여러분들 탈원전 일을 하면 가장 이득이 되니까 그게 충실하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선거부정이 터지면 누가 가장 이득을 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다 하수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습니까? 결과 한수원이 이런 경제성 조작을 해가지고 월성 1호기를 폐쇄했다. 누가 가장 덕을 봅니까? 국민들 앞에서 뻥치고 이런 폼 잡았던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가장 덕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이 뭡니까? 하명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면 맨 위에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백운규가 뭐가 좋다고 탈원전 하겠습니까? 이렇게 1400원대 이런들 민사 배상 책임을 맡게 되면 정말 딱하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인생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검찰이 한국수력원장원에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해서 1481원 대 손해를 끼쳐도 한 혐의 배임교사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다 검찰 수사에 가면 다 불계되어 있고 다 백일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2013년인가 28살인가 29살 때 유성관광호텔에서 뭡니까? 하룻밤을 잤다 본인은 그때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자기하고 그 방에 갇혀온 아가씨하고 밖에 모르는데 누가 그걸 알까 이렇게 생각한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월이 흘러가 지금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번 경찰 수사가 여러분들 밝혀지게 되면 어떤 기이한 일들이 있었는지 물론 많은 부분이 알려졌지만 그게 여러분들 다 세상 사는 거죠. 월성 1호기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한국전력주주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간측이 나온다. 당연히 뭐죠? 주가 폭락에 따라 손해를 봤으면 요즘은 변호사들도 많으니까 집단소송을 제기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소위 청와대 인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관련돼서 그냥 깝대기를 다 벗기도록 해야겠죠.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형사 책임은 감방에 가서 잠시 있다가 나오면 되는데 민사 책임은 돈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물어주겠습니까? 완전히 그리로 내안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상화 돼야 그다음에 사람들이 조심을 하죠. 지난 미국 대선에 여러분들 방송을 내보내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은 불법이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든 뭐든 모든 사람들이 법이라는 테두리 하에서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노사를 고용해가 배노사들하고 계속 의논하면서 자기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뭡니까? 그야말로 개차반으로 여기고 그렇게 한 것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나 세상이 자기들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지금 행사 책임은 물론이고 민사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민사상 책임 그게 겁난 겁니다. 돈은 피와 같기 때문에 그걸 개내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 한편으로는 정의로운 그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어눌, 어공, 어리석은 그냥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이 다 거리로 나아앉게 됐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한편으로 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단기간에 이익이 좀 크더라도 불법과 손을 잡지 않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그 유일무이한 해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모든 사건들은 모든 사건 내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